필요한 건 다 있는 우리 동네 이마트 왜 보험은 없을까? 장보는 것처럼 보험도 직접 골라 살 수 없을까? 다능합니다 이제 분유나 기저귀를 고르면서 아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이나 공구를 고르면서 만약에 사고에 5년간 대비하는 사고 보험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현대라이프 현대라이프채로 어린이보험 405, 사고보험 505 우유는 용량과 유통기한을 보고 소고기는 부위와 원산지를 보고 고르는 것처럼 보험은 성별과 나이를 보고 쉽게 골라 카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월보험료 부담 없이 마트 계산대에서 단 한 번 결제로 끝! 365일 24시간 제로 웹사이트 또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제로 상담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최초의 보험 현대라이프제로 어린이보험 405, 사고보험 505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